정광훈 그래도 내가 정치 목사라고요? 그래도 내가 애국운동의 미친 목사라고요? 잔소리하지 마 이 자신들아 나는 이 속에 복음을 감춰있는거야 이번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 살짝 왔다 가지만 다음에 토론터 올 때는 토론터에 있는 모든 목사들 일로 다 기어와야 돼 장롱도 다 기어 나와야 돼 전선들로 다 나와야 돼 그래하여 복음에다가 통일을 붙여놔야 되는거죠 그러면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요? 이루어지는 모습이 쉽게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거냐 있습니까?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말지하다 이제 앞으로 다른 강사님들을 통하여 왜 이 시대의 복음이 통일운동에 붙여야 되느냐 특별히 이 충무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왜 이 시대의 복음이 통일운동에 붙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G2 국가를 갖게 되죠 동의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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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망이오 토론터의 소망입니다 보금에다가 자유통일을 딱 붙여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전을 불러가겠습니다 보금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그랬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지 지옥 간 사람을 천당으로 옮겼다 그랬지 그런데 보금은 어디에 붙지 않으면 역사를 붙한다 이거야 한국에서 처음에 올 때 성교사들은 어디에 묻혀서 왔다고요? 교회에 가면 우유가루 준다 교회에 가면 헌 옷 준다 교회에 가면 뭘 준다 준다 밀가루 준다 복숭빵 준다 그래서 보금이 밀가루에 붙어왔어요 지금 1,200만 성도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주저앉고 있어요 이 힘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확 주저앉았어요 왜 그러냐 보금이 이 시대에 어디에 붙어야 될 자리를 못 찾고 이것을 전광문서가 제시한 거야 자유통일에 붙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